인스타그램, 유튜브, 팬캐페, 와이드 오프셜 사이트 꼭 충분히 시간 들 테니까 지금 핸드폰에 막 전부 찍고 다 하세요 찍을 때 찍어서 집에 갈 때 막 가이드도 하시고 구독 오늘 밤 8시에 게릴라 홍대 버스팅한 것을 영상을 업로드 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큰 무대도 좋지만 거리에서 공연하고 음악 할 수 있는 곳이면 아니지 않습니다 자 제가 원투 프리킹하면 일어서시면서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 거 그거 아시죠 뭔지 그거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는 기타의 포즈원 조백 김지원 지금요 이번주 일요일부터 예능합니다 이번주 일요일 밤 8시 저희는 NBL에서 서핑 예능 그래서 그 서핑 예능에서 센터 요정을 맡고 있습니다 베이스 박태기 기타의 타곡에 와서 고생하고 있는 영국사람 스카트 페로엘 노래하는 윤도현 저희는 24년차 밴드 올해 10월달에 정규 10집 앨범을 발표할 예정인 우리는 앨범 Active 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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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